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분쟁이 영내 국가들이 가세하는 신중동 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 세력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며 사실상 다면전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 좌파 세르히오 마사가 돌풍을 일으킨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사 후보와 밀레이 후보는 매달 19일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미국 하원의장 후보에 공화당 의원 9명이 무더기 출마했습니다. 하원의장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 짐 조던 법사위원장이 이탈표로 잇따라 고배를 마시자 차순위에 있던 의원들이 대거 출마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 7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만 719건을 웃도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창업자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